이스라엘 와, 저거까지 해? 우와... 이거 딱지가 뭐라고 이렇게 북까지 치고... 그거 사격 딱지예요? 야, 이 딱지 미르기 없는 거야 이 룩감 오 너무 할 것 같아. 바닥 깨어버려요. 바닥 깨어버려요. 바닥 깨어버려.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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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4, 1 2. 진짜야. 진짜야. 야 이게 진짜야. 야 이게 진짜야. 야 이게 진짜야. 아니 이 형이 너무 큰일 났어. 너무 큰일 났어. 너무 큰일 났잖아요. 이게 뭐야. 아니 이게 무슨 절대 딱 그래요. 뭐하는거야 재미없게. 너도 봐요. 너도 봐요. 너도 봐요. 아 뭐야 이게. 넘겨봐요 넘겨봐요.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지금. 형 지금 디디 형들이 표시 한 거예요. 원래 안 넘어가는데. 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이게 무게가 국성이 아니에요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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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저기 잘 만들기 잘 만들었 같은데. 아 이거 딱 잘 만들었는데. 이게. 이거는 거의 바위 바위. 바위 이해가 된거죠. 아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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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행으로 딱치하는. 팀종국 아들에게. 너무 좋습니다. 누나한테 절대 딱지를 드릴게요. 너무 좋았다. 너무 좋았다. 갖다 주세요. 여러분 즐거운 추석 명절.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